자, 이형택을 이겨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TV의 이형택입니다 자, 이형택을 이겨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날이 좀 풀리면서 제 무릎도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형택을 이겨라! 단식으로 신청자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전자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28살 인천 검단클럽하고 송도에서 운동하고 있는 박준수입니다 테니스 경력 몇? 8년 됐습니다 뭐 시합? 신인부 3위 한 5회 정도 했고 저번 주 토요일 날 단식 시합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승했습니다 단식으로 우승했어요? 오, 그래요? 네 단식 우승했다는 때 아, 단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잘 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 그러니까 요즘은 복싱보다 단식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이형택을 이겨라 이거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겠는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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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테니스의 매력이 뭐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테니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자하고 붙였을 때 느껴지는 벽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아, 벽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거기에 도전하는 거를 아, 그게 테니스의 매력이에요? 네 자, 오늘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세 게임 아, 세 게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 게임 못 따면? 어, 못 따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따면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아 나만 이기면 100만 원 주는 거 약간 억울해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거 같아 이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뭐 아메리카노를 뭐 열 잔을 쏜다든지 막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열 잔 열 잔, 아메리카노 열 잔 베티 사이즈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플레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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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펄! 오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아아 으아 으이씨! 어 다리 안 떨어져 몸 안 풀리셨을 때 몰아 붙여야지 아직 몸이 안 풀리셨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오케이 오케이 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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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짓는데네 쉽지 않네 아 손 시려 아 손 시려 아 긴장되니까 팔이 후둘더래 손에 걸려가지고 네 아 서버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집중 집중 아 아 아 아 아 ale word 아이씨! 버티어 버티어 아 이런 다리가 안 가네 후 걸어다녀요 걸어다녀 아이씨x2 아이씨x2 아 여기서도 뛰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뛰어다녀 내가 돌릴 건데 자 3015 아이씨x2 오케 여기다 치시는구나 자 펄스터링 아으 아 아 아 아 . . . . . . . . . 어허 어허 그렇게 캡틸럽 자자 좋아좋아 아 아 아 아 야 랠리 길게 되었다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 중요할 땐데 집중하고 천천히 공방 공방 아 힘들어 너무 힘든데 갈아 아 이게 단식하고 복식하고 이게 움직임이 너무 다르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힘드네 복식은 옆에 파트너가 해주고 이런게 있어서 그냥 내 것만 지키면 되는데 아 근데 젊으니까 잘 뛰네 확 매기는 거는 없는데 그래도 잘 뛰네 아 순식간에 순식간에 3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한 70% 아 서브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더블 포트가 나와서 아 아 코스러우니까 받아치기가 아 힘드네 힘들어 집중 스플릿 스텝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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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e 아 하áfic 거 blueprint 아리 으아 포리 롭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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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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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땅이 왜 이렇게 힘들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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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줄 알았어 아.. 준비하고 아 깜짝이야 아 잡고 쳤는데 그것도 받으시네 아 순간 마지막 포인트 그거는 안 넣어트렸지 그거는 딱 다운드라임 완전 빠지는 거였는데 그립을 팍 돌려잡으면서 내가 딱 돌려잡으면서 그냥 그냥 갖다 맞추기만 딱 했는데 이 스트링이 그게 좋은 거야 이 스트링이 그래서 이게 바볼라트의 터치 vs 터치라고 내추럴 카트인데 이게 그런 반발력이 되게 좋아 이걸 한 번 쓰면 다른 줄을 못 써 수면으로 진짜 잘하시네 진짜 한 게임이라도 딸 줄 알았는데 아 힘드네요 자 5대0이요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야야야 좋아 아 이거 안 보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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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를 오케이 럙서리 okay 럙서리 후훅 휴우 우왕 우왕 윽 숒 lakh 아 Katherine 고맙 발음 cola zebra 아 아 아이쿠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딱 우승하고 나서 지금 와서 딱 6대0 났는데 우승하고 나서 6대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한 거 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뭐가 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거 하고 제가 공격하게끔 공이 잘 안오고 코스로 좀 많이 와 가지고 그게 되게 엄청 까닭 아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뛰었는데 좀 조심스럽게 뛰는 듯한 느낌 코트러닝 같은 것들 이런거 뛰는 뭐 후더크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천천히는 움직여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막 이럴 때 이제 거기서 스피드가 확 떨어지거든요 지금 정도에서 레벨이 더 올라가려면 결국은 뭐 공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지고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그런 연습을 하면 훨씬 달라질거죠 제가 못 쫓아가는 공들이 있는데 이거를 쫓아가서 딱 잡아놓고 칠 수 있는 그 스피드를 가진다면 이게 뭐 선수랑 동호인하고 떠나서 그러니까 못 뛰는 공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강하겠어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그거를 좀 연습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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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잊은거 없어요? 아니 없어요 잊은거 없어요? 잊은거 아 커피요? 대미나 여기서 한거 딱 올려줘야 돼요 앞으로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